자 동한농민운동의 그 흐름이 되겠습니다. 동한농민운동은요. 크게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봉기는 좀 반봉권적 성격이 좀 더 강한 측면이 있고요. 반웻의 반봉권은 함께 있지만 반봉권적 측면이 좀 더 정부에 저항하는 이런 성격이 좀 더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차 봉기는요. 반외세적 성격이 좀 더 강해요. 특히 이제 이 타깃은 일본이 될 겁니다. 이 반외선은. 일본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봉기부터 볼게요. 자 먼저 이 전라도 이 고부지역에서 봉기가 벌어졌는데 그 봉기 참 착한 사람들이었거든. 우리 교주 명예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뭐 그런 거 초반에 있던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병갑 아 정말 이 당시에 이 사또들은 말이야. 어떻게든 이 빼먹으려고 지금 눈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 그 당시에 그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농민들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수지를 사용하면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그런데 이 조병갑 사또가. 욕심이 많은 거야.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싶을 거야. 그래서 저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수지를 또 만들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수지 누가 만들어? 백성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고부 지역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야? 만들어지면 뭐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세금을 내는 거야. 아니 난 뼈 빠지게 저수지 만들어 놓고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부 지역사람들이 전봉준을 중심을 해가지고 고부군수 조병갑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라고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조병갑이 만들었던 그 저수지 이름이 만석보. 이게 바로 만석보 사건 아니야. 만석보 사건. 그죠? 자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서 조병갑이 쫓겨났네? 정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왜 고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이거 웬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걸 좀 달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뜻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막판에 일어났던 그 안핵사. 안핵사는 뭐냐면 그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내려왔더니 이게 상황에 급진전되는 거예요. 급반전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좀 이렇게 고부군수 조병갑에 의해서 백성들이 어떤 모습들을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 좀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용태가 오면서 완전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야. 주동자를 찾도록 하여라. 너 전봉준 잡아드려.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쭉 다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무장봉기라고 합니다. 백상봉기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부터 농민군들은 거침없이 전진해갑니다. 이제는 관군들과 싸우게 됩니다. 정부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군과 싸웠는데 농민군들이 이겨. 우와 대박. 그 전투가 뭐냐면 바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황룡촌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농민군이 대단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농민들한테 치는 정규군인들은 도대체 뭐야? 아니 좀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럼 이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외세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이런 의아함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농민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실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총을 들고 농민들이 총이 어딨어. 있어봤자 아주 그냥 군인들한테 뺏은 몇 가지밖에 없고 주로 이게 죽창이에요 죽창. 거기에 이 총을 든 정규군인들이 진다고? 얼마나 국방력이 화약했는지를 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농민군들이 이겨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헐 저래갖고 나라 지키겠나 이런 걱정도 동시에 드는 게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농민군들이 파죽지세로 몰고 와가지고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들 전주가 어떤 곳이야? 전라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아니야? 전라도 이름이 왜 전라도인데? 전주와 나주의 이름을 따가지고 전라도 아닙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전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주를 농민군들이 뺏었어. 이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러면 야 정말 군인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농민들이 전주성을 함락했어. 여러분들 반만 년 역사 이래 농민들이 전주성은 곧 전라도의 목줄이에요. 목줄 전주를 함락했다는 얘기는 전라도를 함락했다는 얘기인데 전라도가 바로 이 땅의 이 땅의 첫 줄 아니겠습니까? 목줄 아니겠습니까? 곡창 때니까 여기가 농민들 반만 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와 별일이 다 벌어지네. 하긴 영국이 거문도에다 불법적으로 점령할 그런 모습이 벌어지니 농민들도 이렇게 전주수를 함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랐어. 정부 분도 깜짝 놀랐어. 어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 이모군란과 갑진염을 보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예측되지 않습니까? 네 그 예측이 맞습니다. 또 청나라한테 SOS 거의 습관적이야. 이거 이제 보니까 완전히 아니 백성들이 못 살겠다 가라고 하자 했으면 야 너희들 뭐가 힘든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든 한번 들어보자. 이게 정상 아니야? 근데 뻑하면 외국 불러. 뭐야 지금 거의 습관적 이게 참 이게 안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다 영수증 첨부된다구요. 결국 영수증도 역시 마침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요. 또 SOS을 보낸 거야. 결국 여러분들 이모분한테 청나라 들어왔다가 갑신정변대 텐진조약 체결하면서 물러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SOS를 부르니까 또 들어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갑신정변대 텐진조약이 어떤 내용이야? 양군 청나라 일본 양군 철수 그리고 들어올 땐 통보한다는 거. 그죠? 그 매뉴얼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를 일본에 통보한 거야. 그러자 일본도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일본은요. 갑신정변 창덕궁에서 패배했던 그 일본이 아닙니다. 갑신정변 때 일본은 창덕궁에서 소규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이 10년 동안 일본은 칼을 갈고 칼을 갈고 칼을 또 갈았습니다. 10년 뒤 일본은요. 기필코 청나라를 이 땅 한반도에서 쫓아내겠다 라고 하는 일념으로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10년 전 갑신정변 때 일본은 이제 잊으시면 됩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 일본이 이제 청구가 한판 붙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곳 한반도에서 동북아 강대국 이랄 수 있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정치인들 때문에 반성해야 돼요. 그저 자기의 자리 하나 찾겠다고 외세 끌어모아가지고 버렸던 이 짓거리 때문에 이 땅에서 외국 열강들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시의 위정자들이 보여줬던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결국 청나라가 탱진주역에서 일본도 파병을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본까지 파병하니까 그제서야 그 당시 정치인들이 화낼짝 놀란 거예요. 어? 뭐야? 일본도 들어와? 얘들 왜 왜 이래? 이거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 이 가보들아. 너희들 때문이야. 그거 이제서야 놀랬던 이 정치인들이 농민들을 달리기 시작해요. 혈압이 올라간다. 아니 청나라한테 SOS 치기 전에 그랬어야지. 이거 뭐 다 이 판 다 만들어 놓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결국 농민들을 달리면서 지금 청나라와 일본이 싸울지도 모르겠어. 너희 농민들 여기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통화해줘. 농민들 착하잖아요. 애국자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성을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서 전주화역을 체결하는 겁니다. 전주화역은. 자 전주화역을 체결하면서 농민들은요. 그럼 이제 우리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다행하겠습니다. 대신 전주성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집강소라는 것을 만들어요. 집강소라는 걸 만들고 이 집강소에서 폐정개혁을 다행합니다. 이 집강소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면 일단 신분제 폐지 들고 나옵니다. 어? 10년 전 갑신정변 14기조 개혁 안에서도 신분제 폐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0년 뒤 동학농민운동 이 세력들도 역시 아래로부터 개혁에서도 역시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옵니다. 신분제 폐지는 신분제 폐지는 이 시대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분제 폐지는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라고 이야기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자유와 평등을 향해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내가 이 당시에 태어나가지고 신분제 폐지 반대를 외치는 사람 아마 다수가 신분제 폐지 반대를 외쳤기 때문에 저도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런 한심한 짓을 내가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소수 의견 당시 값진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이나 신분제 폐지를 똑같이 주장했지만 이 내용들은 소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수 의견이 지금은 너무 당연한 현실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한번 둘러보는 게 우리 시대의 소수 의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임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소수 의견이 이제 100년 뒤 너무 당연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의견을 참석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소수 의견이 무엇인지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소수 의견이 좀 더 나은 자유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100년 뒤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역사에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년 전 100년 전 신문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 세력들을 보고 비웃었던 그 대열 속에 지금 내가 혹시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배우는 건 다 그런 이유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나를 둘러보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거 배우셔야죠. 자 신문의 폐지를 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부의 제간을 허용하라. 이건 또 뭔 소리야. 과부의 제간? 아니 뭐야? 그럼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혹시 남편 일찍 죽으면 살아가는 사람 생겼을 때 결혼을 못했단 말이야? 네. 할 수가 없었어요. 우와 뭐야? 이게 여러분들 성종 때부터 조선 성종 때부터 과부 그러니까 재혼을 하면 자식들이 문과 응시를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 자식이 어떻게 되거든 나는 그냥 결혼할 거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과부들의 제간은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못하는 걸로 제가 굳어진 거예요. 농민군들이 들고 과부의 제간을 허용하라. 이게 얼마나 조선을 했을 때 이 여성들이 억압받았을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결혼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었던 그럼 남자들은 그럼 가능하잖아. 남자들은 얼마인지 결혼했잖아. 여자들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농민군 때 이거를 허용하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역시 농민들 토지균분 앞에 10년 전에 위로부터의 개혁 소수의 엘리트들 조차도 토지를 나누자는 이야기는 안 했어. 그들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잖아. 그죠? 신분제 폐지 주장했지만. 그런데 농민들이니까 이제 토지균분을 들고 나온 겁니다. 10년 전 갑신정면 엘리트층은 세금개혁 지조법은 했지만 토지균분 이 얘기는 안 했거든. 그런데 농민들은 토지를 나눠달라. 이게 이 농민들의 꿈이었거든요. 이 주장을 하게 된 것.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 때에 있었던 폐정개혁이더라. 정말 농민스러운 기측민들의 어떤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이 집강소 통해서 이런 개혁을 담당했을 때 이거 정부가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정부도 나름대로 그럼 너희들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지 한번 교정청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 전주화역 체결 이후에 농민들은 집강소 그리고 정부는 교정청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이 사태들을 이 개혁들을 좀 해결해 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일본 들어왔잖아 지금 일본은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한판 붙으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10년 동안 칼을 갈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오자마자 청나라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충청도 전라도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 농매운동 진압할려면 농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은 농민운동을 가지 않는다. 인천 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는 서울로 향해서 경복궁을 점령한 거예요.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농민들은 지금 저쪽 아래 충청도 전라도 쪽에 있는데 아니 왜 서울에 들어와 경복궁을 점령한 거예요. 왜 왕 고종을 인질로 잡은 것이죠. 그리고 고종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래야 일본이 청나라의 선전포고를 때리면서 명분이 만들어진 거니까 봐 너희들 여기 지금 이 조선왕이 도와달래 그래서 우리는 온 거야. 그래서 이 경복궁을 점령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대로 드디어 청일전쟁을 전개합니다. 청일전쟁을 전개하고요.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이 내부에 조선정부에 강제적인 개혁을 단행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가보개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894년도는요. 정말 복잡해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죠. 청일전쟁 벌어졌죠. 가보개혁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 역사에서 1894년은요. 정말 획기적인 그런 한 해입니다. 역사의 어떤 그 순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야말로 1894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격변기 아니야 이거 진짜. 전쟁 벌어졌지 개혁 벌어졌지 이 개혁 내용 들으면 깜짝 놀라요. 세상이 바뀐 거거든. 이게 지금 다 이 1894년 한 해에 벌어지고 있는 거야. 동학농민운동부터 청일전쟁 가보개혁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자 우리 착한 농민들 왕이 또 사로잡혔다고 하니 경복궁이 점령됐다고 하니 농민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2차 봉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풀었거든. 전조화약을 통해서 풀었거든. 우리 조용히 개혁할게요. 그런데 왕이 사로잡혔다는 얘기들이 다시 들기라는 거야. 그래서 2차 봉기 자 이 2차 봉기는요. 그래서 반일 일제를 다 놔라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2차 봉기는요. 더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남접과 북접 여기 이제 포접제라는 게 있어요. 포접제라는 게 있는데 이 포접제가 동원문명들의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이 있으면 그 구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역은 신방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피라미드 조직이 있어요. 위에서 똑똑똑똑똑 그 남접과 북접 모두 연합을 합니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로 그러면서 드디어 사로잡힌 고종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향합니다. 자 이제 우금치라는 곳이 있어요. 치는 고개예요. 그 우금치만 넘으면 이게 공주거든요. 우금치만 넘으면 이제 서울로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미 일본이 총을 걸고 위에서 농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민군의 수는 5만에서 10만 일본군의 수는 고작 몇백 명 게임이 안 될 것 같죠? 어떤 게임이? 농민군이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민군의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본군은 최천난 무기를 지금 살치하고 위에서 아래로 지금 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민들이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다가 부적을 달기까지 합니다. 이 부적을 달면 총알이 피해 나간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역사 속에서 위인들을 보면 너무 용기가 있잖아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들이 용기 있었을까? 저는 한편으로 이 모습을 보면 아니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렵고 무서웠을 것이다. 그 두렵고 무서운 상태에서 싸웠을 것이다. 용기 백배에서 그냥 막 간 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무서우면서 싸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금치 아래 그 위에 걸린 그 총을 보면서 이 가슴에 부적 하나 달았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한 발 뛰기가 어려워서 올라가면 총알 맞고 나 죽을 텐데 무서웠다는 이야기지. 그 부적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힘들고 무서운 그 발을 한 발 뛰기 위해서 이들은 부적을 사용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남성이었을 테니까 아마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었을 거예요. 그 그냥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는지도 몰랐을 텐데 왜 이들은 그 총을 바라보면서 부적을 달면서 한 발 앞으로 나가야 됐을까 그건 바로 자신의 뒤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그 세상 만큼은 모두 다 평등하게 누구나 손잡고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외세로부터 침탈받지 않는 자주적인 세상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무섭고 두렵지만 그 우금치 고개를 당해 달려간 게 아닐까 그 시대 아버지들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일본의 그 강력한 무기 앞에서 5만에서 10만 되는 그 많은 동학농민 군들은 거의 몰살됩니다. 우금치 아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신들이 산처럼 쌓이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 동학농민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지금 서울에서는요 서울에서는 이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졌어요. 이 군국기무처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이 개혁기구였던 군국기무처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개항 직후에 개화를 이끌었던 기구는 통리기무아문이었다. 이건 80년대 개화정책을 이끌었던 기구였다. 10년 뒤 가보개혁을 이끌었던 개혁기구는 군국기무처였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 군국기무처가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 자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도 실패로 끝났고요.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도 실패로 끝났고요.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미 없는 걸까? 실패했으니까 의미 없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소리 그 아우성이 역사의 수레바퀴의 그 괴와 같이 굴러가는 거라면 비록 그 시점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고 그래서 비록 실패한 갑신정변 비록 실패한 동학농민운동이지만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주장이 시대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시대의 정신은 현실로 내려오게 됩니다.